한글자막 by 한효정 부르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황폐한 이 땅에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터기라 너희를 통하여 시대에 바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균명과 나다다니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의 영광을 내 위에 이마였으니 일어나라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동생들아 살아나는 그날까지 너의 빛을 비추어라 좋은 세상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백임을 당하여도 부르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황폐한 이 땅에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터기라 너희를 통하여 시대에 바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균명과 나다다니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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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너의 빛을 주세상에 비추어라 전세계가 살아나는 그날까지 너의 빛을 비추어라 온 세상에 온 세상에 알레르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말씀부터 52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가거네 같이 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일 성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황폐한 이 땅에 우리에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충만함을 체험하고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 허감의 역사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축복의 응답의 시간들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지금이라는 시간표를 놓칠 수 있고요 또 내게 주어진 지금의 작은 일들 그 일에 대한 축복을 놓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당하다 보면 그 문제와 사건 속에 빠져서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일 또 지금이라는 시간표 내게 주어진 문제와 사건들이 앞으로의 우리의 비전과 연결되어 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이죠 지금이라는 시간표도 대충 보낼 수는 없는 것이죠 또 문제와 사건들조차도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사실은 그 문제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답들을 찾아내고 축복된 일을 찾아내야지 그것을 그냥 문제라고 또 사건이라고 해서 그 속에 빠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있는 작은 일도 지금이라는 모든 시간표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도 분명한 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은약의 성취의 역사 속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으로 주신 것임을 오늘 이 아침에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금이라는 시간을 놓치고 살아가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대충 생각하고 소홀히 생각한다는 것 만약에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에 양을 치는 그 시간이 대충의 시간이었다면 또 많은 짐승들로부터 돌팔매질을 통해서 짐승을 보호하는 그 작은 일이 소홀히 여겼다면 과연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겠나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일도 여러분은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일 지금이라는 시간표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도 최고로 만들고 작은 시간표들 지금이 주어진 시간표들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불신자들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주어진 일들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어떻든 최고로 만들어 나가요 시간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요 그런데 은약 안에 기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작은 일을 통해서 최고로 만들어가고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그게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작은 일과 지금의 시간표가 은약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 나간다면 그것은 바로 2, 3, 7 나라를 살리는 응답과 연결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시간표가 중요한 것이고 지금의 문제와 사건이 중요한 것이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은약 안에 있는 내게는 너무나 중요한 응답이 그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누명 덮으시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감옥에 들어간 그 삶 속에서도 요셉은 은약 붙잡고 최고의 것을 준비했습니다 노예로 가서도 최고의 것을 준비했고요 감옥에 가서도 최고의 것을 준비했습니다 은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주어진 환경과 현실들을 최고로 만들어갔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약의 비밀들을 누리면서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최고로 만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노예 같은 감옥에 같은 그런 환경과 현실을 당하다 보면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의 삶이 사실은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나 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나가 떨어질 겁니다 포기하고 중간에 낙심하고 주저앉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노예의 신분이었고 제수의 신분으로서 그 노예의 신분과 제수의 신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의 은약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일들을 최고로 만들어갔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애급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왕이 꿈꿈을 해석하게 되어지고요 결국은 총리가 되어지면서 장세기 45장에 보면 전 애급을 살리게 되는 축복을 요셉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세기 45장 1절에서 오질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의 형제들 앞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 먼저 나를 보내셨다 했어요 장세기 45장 5절 7절 8절에 요셉의 고백을 보면 장세기 37장에 세계보금의 언약에 꿈을 가졌던 그 요셉이 그 언약의 역사들을 놓치지 않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세계보금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작은 일에 최고로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유일성의 응답으로 나타나야 되고 전 애급을 살리는 세계보금화로 237나라로 연결되어지는 기중한 축복의 역사를 누렸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요셉은 이미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애급을 애급이라는 나라를 놓고 보고 배우고 준비하는 시간이 언제냐 노예의 생활이었고 감옥에 간 시간이었어요 애급이라는 나라를 보고 배우고 준비하는 시간이 작게 이기는 노예라는 생활 대충 지낼 수 있는 감옥의 생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나 놓고 보면 전부 다 하나하나가 애급이라는 나라를 보고 배우고 준비하는 시간들이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노예의 사례를 통해가지고 애급의 경제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요 감옥에 있어서 정치를 배우게 되었고요 전부 다 애급이라는 나라를 보고 배우고 준비하는 시간이 언제냐 지난 요셉의 과거였어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의 모든 걸음들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들 하나도 헛되지 않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이 딸지라도 여러분이 언약 붙자고 기도 속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유일성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은 2, 3, 7 나라를 살리는 축복된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특별히 요학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 진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는 축복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일들과 사건 속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일 앞에서는 뭔가 정신을 차리지만 작은 일 앞에서는 그게 앞으로의 나의 비전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대충 보낼 수 있어요 언약 붙자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세계보구만 2, 3, 7 나라를 살리는 기준한 축복과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이라는 시간표 작은 일도 작은 일로 여기지 않아야 하고 응답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최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과 전세계를 살릴 빛으로 세우심을 잊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전세계를 살릴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모두가 들어야 될 구원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두가 들어야 될 구원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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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를 필요로 하는 현장을 보면 볼수록 정말로 이 땅에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들어야 될 구원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들이 내려지게 돼 있어요 이 땅이 보금이 필요로 하는 그 현장을 보면 볼수록 오늘 특별히 본문에는 바울 팀이 담빌리아에서 지나서 결국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같이 연결되어지는 사건인데요 담빌리아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 가정 속에서 같이 팀이 되어서 따라 붙였던 마가라는 요한은 예로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 바울 팀이 결국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당에 들어가니까 안식일이니까 해당장이 매 안식일마다 하는 일이 있잖아요 율법을 읽히고 율법을 든다라고 선지아의 글을 읽힙니다 율법을 읽히고 선지아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해당장이 그 모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서 이야기하라 그게 13장 13절부터 쭉 보면 나옵니다 너희들 중에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서 이야기하라 그 해당장에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일어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 해당에서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구원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오늘 15절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만이 있거든 말하라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이 일어나서 말하는데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다음 나오는 17절부터 쭉 나오는 설명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게 돼요 그 해당에서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가장 필요한 현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가장 필요한 현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나는 교회 다닌다고 생각해요 나는 복음을 계속 들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화교회 강단은 복음만 말하는 강단이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과연 복음을 정말로 누리고 있는가 복음이 내게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 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다른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복음을 먼저 들여야 될 현장이 있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망대를 만들어가야 되고 교회의 망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왜냐 끊임없이 악한 사단은 나를 공격하고 있고 이 마지막 시대의 보류인 교회를 공격하게 돼 있어 그래서 결국은 뭐냐 복음을 놓치도록 만들고요 복음을 놓쳤다는 결과가 뭡니까 교회 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듣는다면서도 늘 갈등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 가운데 지금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여러분 그게 고민과 염려로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복음이 각인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게 각인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염려와 걱정들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큰 염려들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진짜 복음을 드려야 될 현장 중에 현장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오늘 바울이 일어나서 해당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장은 현장이지만 더 먼저 드려야 될 복음의 역사가 어디에 나타나야 되느냐 교회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나 자신이 완전히 결론내려야 되고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갈등들 염려와 걱정들 고민들 벗어버릴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왜 그렇게 교회가 말들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나중에서 상처를 가지고 힘들어서 다 나자빠집니까? 교회가 복음이 돼야 돼요. 다시 드려야 될 것이 바로 교회예요. 복음의 역사는 교회 안에 먼저 선포되어야 되고 계속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만 말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빌리포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빌리포 교회라는 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게 수고로 메웠고 너에게 안전한 것이 있다. 바로 같은 말을 쓰는 그것이다. 바울이 늘 같은 말을 쓰는 것이다. 그게 내게는 수고로 메웠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리포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방인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아닙니다. 빌리포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너에게 안전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같은 말인데 그게 바로 내가 지나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게로 작정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바울의 말 늘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축복의 비밀들만 말했어요. 그게 너에게는 안전하다 했어요. 교회가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의 역사예요.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복음 듣는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 복음이 그리스도인 복음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사단은 개인도 무너뜨리고요. 교회도 여지없이 공격해서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악한 사단이 총바라가는 것이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요. 그래서 먼저 들어야 될 복음의 역사들은 그 현장이 어디냐 교회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를 망대로 세워나가야 되고 교회를 망대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전도회 헌신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해보아야 될 망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중에 나의 망대와 교회의 망대 특별히 오늘 개척교회 헌금 우리가 드려지죠. 여러분 1년에 한번 총회 주관으로 해서 우리가 개척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헌금에 참여합니다. 왜 헌금합니까? 사실 교회들이 힘을 얻고 이 교회들이 힘을 얻는 만큼 지역의 허감이 꺾여지고 지역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지역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개척교회를 놓고 헌금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랑에서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고 기도한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보금 진하기를 원한다. 이미 보금의 역사들 비록 로마 교회를 바울이 세우진 않았지만 로마 교회는 보금을 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울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15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보금 진하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들어야 될 보금의 현장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승포되어지는 강단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것 이전에 그리스도가 각인뿔이 채질되어지도록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한 시대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개인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현장입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나의 현장과 교회 현장의 보금이 필요하고요. 정말로 우리에게 사각지대 중의 사각지대인 완전히 부활해진 현장이 있으나 그게 바로 우리 앞에 불신 현장들입니다. 세상 현장입니다. 세상 현장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부마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결국 창세의 3장 1절에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졌어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죄와 하나님을 떠난과 사단의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결국은 세상 멸망받는 사단의 전략이 뭐냐 나의 것을 주장하도록 해요. 나의 승공을 이야기하도록 해요. 이미 창세의 3장과 6장과 11장 이게 오래되어서 국가의 문화로 되어 있고요. 이게 가정의 모든 가문의 영적인 문제로 와있고 이게 나에게도 와있어요. 창세의 3장과 6장과 11장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처음 나온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오래된 문제입니다. 사단의 견고한 망대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신, 점술, 우상, 신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 사단의 근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붙잡고 가는데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는 방법인 6가지 절작을 가지고 우린 인생을 멸망시키고 있어요. 이 현장을 제대로 본다면 구원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있어요. 정말로 내게서 그리스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 모든 현장을 놓고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일어나서 구원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먼저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급해서 인도해 내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강려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결국 은약의 백성들이 가난한 땅을 증폭하게 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 구원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임지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서 구원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급해서 건져내시고 강약기를 인도하시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난한 땅을 증폭하게 하시고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사무엘 사사를 세우시고 21절에 보면 또 왕인 사우를 세우시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도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보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들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6절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여러분 모든 성경은 결국은 다른 것 말하려고 적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구약은 오실메시아를 말하고 있고 신약은 그 오실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가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없게 하시려고 성경은 다른 이야기 했다면 우리가 다른 것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것 이야기 하지 않으려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하고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3장 23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에 약속하신 대로 또 27절에 보시면 예로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갈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지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그리도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성경의 글을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32절에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또 33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그리도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그리도를 말하고 있고 그 말씀의 성취는 그리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도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33절부터 3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이 이미 약속되어 있었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었고 그 예언된 말씀이 다 성취되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말씀은 오직 그리도입니다. 그리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만 제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어루다움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38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제사함은 그리도를 통해서만 제사함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39절 한번 보십시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루다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루다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인된 저와 여러분이 어루다움을 얻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도는 우리를 제사함 받게 하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4경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잡은 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된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다른 것 하지 마세요. 다른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 될 이름은 오직 만물이 지금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잡고 그 이름만 말하도록 귀한 교회와 저와 이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은 전도자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이다였어요. 물론 이방의 빛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모신 전도자 여러분 또한 이방의 빛입니다. 오늘 바울의 첫 설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음 안식일에 또 모여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 그 다음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44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했어요. 구원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니까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자 모였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보고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여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 마음에 시기함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들을 밀할 것인가 이 생각들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힘있는 유력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언제나 마찬가지죠.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있는 유력자들과 또 여론들을 주장해가지고 결국 바울을 그 지역에서 쫓아 냅니다. 전두자 바울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요. 오늘 성경 거기 보십시다.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계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박한 거를 그러면서 40에 넘어가서 5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 냈다 했어요. 그때 바울이 늘 은약 가운데 기도 속에 2, 3, 7 나라에 귀한 은약을 갖고 있는 바울이 눈치를 챙겹니다.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문을 막으시고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신 2, 3, 7 나라 이방인을 향해서 문을 여시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46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문들을 막으시고 하나님은 이 보금의 역사들을 기었고 이방을 향해서 전하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바울은 눈치챈 거예요. 문제가 문제 안 되었어요. 바울에게는. 그럼 47절은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은 문이 막히는 그 현실 속에서 바울은 어디에? 하나님께서 이 문이 막히는 건 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보험의 은약인 이방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한 바다 합시다. 은약 가진 자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보금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금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보금을 들으면 그걸 유익함으로 그걸 가지고 이용하고 그래서 어려움과 핏바구니에 보금을 벌입니다. 그런데 진짜 보금을 알고 하나님의 은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오히려 문제가 오면 올수록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 이면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요. 그게 오늘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둠이 강하면 강할수록 빛은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이사의 60장 1절에서 사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그 빛은 여호와 영광의 빛이라 해서 이 일어나면 어둠과 캄캄하게 온 땅과 만민을 덮힐 것이다 해서 온 땅과 만민의 어둠과 캄캄하게 덮으면 덮을수록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은 더욱더 빛나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2, 3, 7 나라를 살릴 5천 종족을 살릴 이방의 빛으로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해서 빛이 되라 아닙니다. 소금이 되라 아닙니다. 너희는 빛이 다 있는데 어디에 세상에 빛이 다 해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바로 영광의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이 세상을 비추는 이방인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렌서 2장 9리도 말씀하고 있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폭해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이 나로 말미야마 세상에 비추는 이방인에게 비추는 그 축복된 빛의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요. 그것만이 이 땅이라는 흑암의 근세들을 꺾을 수 있어요. 어둠의 근세들을 꺾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견고한 사단의 망대 속에 붙잡혀 있는데 무엇으로 말미야마 그 견고한 만대가 무너지느냐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그 견고한 망대인 사단의 망대들이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파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다해요 사실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야마 주신 축복이 성삼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지하시고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야마 보좌의 축복이 이맘으로 시공원을 초월한 역사로 나타나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야마 성령의 축복만함을 얻게 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한 힘이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살리는 기한 축복된 응답을 누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듣고 말하고 승파하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여왕복 1장 4절 11절에 보면 빛이 바로 그리스도라 있어.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세상의 이방인의 빛으로서 세상을 살릴 자로 저와의 이름을 축복하셨어. 이 빛을 비추는 모든 현장들마다 여러분 통해서 정말로 모든 것 오늘 찬양대 찬양했던 것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이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세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역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딱 붙잡고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전도자의 생애가 되기를 죄임으로 추구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